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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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이거! 이거야 ушiamo. 너 왜 이거 이곳에 해. 이건 하고 해야 된다니까? 아 그래? 해봐 해봐. 너 해봐 그 전에. 난 한 다음에. 난 이렇게 해볼게. 형이 앞으로 내가 왜 이렇게 해볼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송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마카오에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멋진 무대.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재밌는 모습. 얼굴이 유잼이죠. 솔직히 뭐 이번 팬미팅은 다섯 명이서 처음 해보는 건데 오늘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수정을 좀 봐야되가지고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자 오늘도 다섯 명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또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해봅시다. 하나 둘 셋! 이제 무대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앞에 이제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계시고 응원하러 와주셔서 오늘 또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그 팬콘 어떻게 보면 비팅 같은 개념인데 또 무대를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되게 다이나믹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SF9 오늘 또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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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잴바를 막아낸 팀 리전 1. 화지님. 자 다시 시작! 앞에 사람이 계신대? 긴장 시선이 그 사람이야 수세민 오 오! 어? 수세민 시장? 아니 그러니까 그랬지 컷! 아아아아악! 잠깐만 너와 귤골을 만들려고 내 차례잖아 진짜 귀엽게 해줘 너무 귀엽게 해줘 내 찾기 바빠 화려하게 빛나는 랩 우리 것 같다 처음에 너 가슴 타이 뱉팅 뱉팅 내 맘이 안달라게 아니 불안해 조심스러워 미치겠어 한번 건드려 봐줘 뱅뱅뱅 아아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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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었나요? 저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형들과 같이 돌아올게요 사실 준비할 때부터 저희가 무대가 되어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멤버들이 같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정말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카오 팬미팅 저희가 19년도에 왔다가 이제 연수를 4년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4년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겁고 이렇게 팬분들을 다시 만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오늘 휘영이 생일이었잖아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해서 제 생에서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다들 너무 잘해줘서 어떠셨어요 두 분? 진짜 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게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또 진짜 저희도 또 얼른 또 만나서 많은 또 추억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얼른 다시 또 마카오 와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배우고 있었죠 정말 너무 좋은 추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제 형들과 함께 오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SF9이었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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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클 더 체크할 것 있으세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찬이가 그거 해줬을 거 같아요 선정니 막 해주셔서 마이크 주머니 없을 때 찬이가 직접 해줬었어요. 마이크 벨트에 걸어주는 거를 참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었지? 그러니까 한번 해줘 봐봐. 어떻게 했었지? 지금 마이크 주머니가 있어서 사실 얘가 해주는 거 그냥 해주는 거. 하나 보러. 강매니저. 네. 저도 다 한 번에. 아 네. 내가 해줄게, 나 잘해. 아, 강매니저는 퇴근하세요. 아 진짜. 나한테 애들이 너무 야락하네. 이렇게 아시죠? 진짜. 찬이랑 동생들 주어도 그렇고 너무, 요즘에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진심으로.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터치지 않고 우사해요. 몸을 최대한 많이 풀고. 한 무대 한 무대 열심히 꾸려나가겠습니다. 네. 이 무대 열심히 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멘트 한 번 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1분정도입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고마워. 고마워. 많아요. 이사주셨습니다. 둘, 셋! 둘, 셋! 스테이션! 안녕하십니까? 둘, 셋! 정답! 정답! 여, 나랑! 춤을 출 거야!랑 오케이 오케이!이잖아요. 여, 혀! 오케이 오케이! 나랑 놀자 부르릉이... 식당! 식당! 대단합니다. 열심히 춤을 춰다. 나, 나랑 놀자 부르릉이... 힝스! 노래가 안 돼! 가속을 지키자! 가속을 지키자! 좋으세요! 하나, 둘, 셋!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타이페이에서 팬미팅을 끝냈습니다. 정말 멤버들 5명이서 정말 열심히 해준 덕분에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타지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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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